서울팔슬리크 헐! 서울팔슬리크? 아 진짜! 아 이것 좀 봐봐 아 괜찮아 보이는 건 다 서울이야 그런데? 그런데라니 이비야 난 모델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다 서울이래 누구게 그리는 거야 아 잠깐만 이비야 미쳤어 내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진짜 유명한 포토그래퍼 팔로우 했거든 근데 나한테 지금 DM 왔어 이것 봐봐 뭐라는데? 갓나씨 갓나씨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봤어요 같이 사진 작업하고 싶은데 서울로 올래요? 잘됐네 이비야 난 모델이 될거야 고마워 고마워 자신 없어 지연아 마음 딱 먹고 하면 되는거야 아플거 같은데 별거 아니야 야! 봤지? 아플거 같아 나 못해 에휴 이 새끼 완전 쫄보네 누구야? 아 이비도 온다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네 이비는 전화 싫어해 문자만 해야 돼 야! 오케이 지안이 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형이 먼저 할게 뭐? 진짜 괜찮아? 아 괜찮다니까 야! 그럼 시작한다